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권분립의 와해 이런 표현을 입에 담아본 적은 1987년 이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과연 이 나라가 언제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깊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치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시지 그들은 이 나라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7월 6일 날 법관 출신의 이탄희 초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그 주역이 박주민 의원과 민변 및 참여연대 전현직 변호사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 날 공수처 신설법안 통과에 이어서 법원 행정처 폐지와 전국법관 대표의 근거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에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월 3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성창익 변호사 김지밉 변호사 등 민변 출신과 항상익 건대교수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법관 인사 근환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법행정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법관이 4명이고 나머지 8명이 비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위원회는 비법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비법관 8명은 친녀 인사들이 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민변과 참여연대 전직 혹은 현직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됩니다 결국 국회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사법부가 마치 국회의 하부기관처럼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여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상권분립이 와해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법관들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의 인사나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의 변호사들의 익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것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법관들의 정치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 권한을 국회의의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행정위원회가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 원칙이 법의 의한 지배 그러니까 입법의 지배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인 법의 지배 원칙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바로 법의 의한 지배 또 입법에 의한 지배로 대체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헌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타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법원과 관련된 관계법들의 개정작업을 보면서 갖게 되는 단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의한 지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집권 여당이 좀 더 정직하게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